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던커드리어 만드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브랜드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제10탄 JHS 페달 편입니다. JHS 페달은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돋보일만한 품격있는 이펙트 페달을 만들고자 한 창업자 조 스콧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2007년 초에 설립된 JHS 페달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펙트 페달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전 제품은 100% 수작업으로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캔사스 시티 남부의 시설에서 조립, 테스트되어 전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JHS 페달 모든 PCB는 캘리포니아 남부 및 미시가니 세 지역 중 하나에서 항상 독점적으로 제작된다고 하고 있고요. 케이스는 오클라우마의 맘모스 일렉트로닉스에서 제조되며 모든 그래픽을 캔사스 시티 본사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어떤 브랜드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사운드와 디자인으로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JHS 이펙터를 한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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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구요.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항상 언급을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드라이브만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뭔가 공간계에 특화된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은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드라이브부터 코러스, 위상계, 모듈레이션, 리버브, 딜레이 모든 이펙터를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JHS 같은 경우는 그런 브랜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뮤지션에게 주는 신뢰도 굉장히 높은 브랜드다 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일단은 저희가 항상 이펙터 타임즈 시작에 이펙터 덕후들이 만든다 그러는데 진정한 덕후는 JHS의 수장인 조스컷 이분이시죠 정말 뭐랄까 유튜브 영상들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이펙터라는 분야 앰프와 이펙터, 사운드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만의 노하우들을 녹여서 이런 멋진 이펙터 브랜드를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저 또한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펙터 타임즈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시작하기 전에도 JHS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실제로 이펙터 타임즈를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봤더니 어 그 제가 버즙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페달 중에 JHS 페달이 가장 많더라고요 뭐 슈퍼볼트 그리고 컬러 박스 버전 2 그리고 아 폴기버트 시그네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다 개인 취향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JHS가 그 이제 18년 19년도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월러스가 등장하면서 그쪽이랑 좀 맞붙게 됐지만 좀 카테고리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러스가 모듈 공간계를 좀 휘어잡았고 사실 JHS 거기서 살짝 좀 주춤을 하였으나 어 이 페달에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오버드라이브나 이제 페달류 같은 경우는 JHS가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고 뭐 일단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모닝글로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세계적인 배출셀러죠 뭐 이거는 뭐 정말 인스타그램에서 그 페달보드 이런 테크 많이 올라오는 그런 SNS 계정만 봐도 정말 많이 보이고요 뭐 그리고 지금 여기 컬러 박스 같은 경우는 뭐 뭐 프리로도 많이 쓰지만 이거는 뭐 그냥 녹음실 그냥 있어요 그냥 이렇게 녹음실 송판이 이렇게 있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 녹음하고 베이스 라인 녹음 받을 때 그냥 이거를 프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어쨌든 니브 콘솔 사운드 복각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지금 여기에 오늘 보여줬던 페달들이 뭐 여러분들 사운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에 충실한 거에 품격 아까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소개말 중에 저는 솔직히 JHS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진짜 이펙터 페달의 신을 모든 회사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게끔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품격을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고 실제로 이 푸티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도 JHS는 응? 그래 너네들은 뭐 그래 알아서 해 근데 우리는 JHS야 우리는 너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소리 좋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가격은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는 정말 주교준 회사야 라는 거를 정말 절실히 들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늘 정말 이펙터 타임드에서 늘 많이 칭찬했던 페달인데 예그리 차리고 아 최고입니다 얘는 그냥 최고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를 구매하지 했다가 뭐 놓쳐가지고 뭐 그때쯤에 좀 다른 페달 구매하고 다른 페달 구매하고 했는데 오늘 다시 들어도 그냥 얘는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고 특히나 어 깁슨류 뭐 이런 거 들고 계시면은 더 미친 궁극의 사운드를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JHS의 또 하나의 강점이 뭐냐 바로 이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춤이 그림으로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잘 만들어 놨고 이 연주자한테 연주하는 즐거움 이외에도 이런 보는 즐거움과 제공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이펙터가 사운드가 아무리 좋아도 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사기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이제 JHS 같은 경우는 대략 불편한 점이 뭐냐면 소리는 내 취향이 아닌데 이제 디자인 때문에 손이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그런 매력을 가진 브랜드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상황에서든 신제품이 꾸준하게 나와요 꾸준하게 나오고 신제품들이 이 시리즈가 컨셉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3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그 멋진 퍼즈들을 복각한 퍼즈 시리즈라든지 이렇게 분명한 컨셉을 가지고 시리즈를 출시하고 매년 새로운 제품들을 쏟아대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던 JHS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을 저희가 오늘 굉장히 정말 빙산의 일광만 소개를 시켜드린 거지만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브랜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던코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